안녕하세요 많이들 와주셨네요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제프 윗 웜사운드입니다 저는 제프라고 하고요 작곡을 맡고 있고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웜사운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들은 듣기 편한 재즈곡인데요 들으시면서 편한 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 들려드릴텐데요 첫 곡은 시의 온 프라이데이라는 곡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곡은 시의 온 프라이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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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첫 x4 나이라는 곡도 해 첫 곡은 htür다고 근데 사실은 시작됩니다 iphone의apoli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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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저희가 저희가 준비한 저희 곡들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명한 스탠다드 한곡 연주하고 이제 끝마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정말 어 공연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엘리웨이 탈파우스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연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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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